포스콜딩스가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용 고순도 휘기가스의 국산화에 나섭니다. 포스콜딩스는 지난 22일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휘기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타이는 중국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가스 관련 설비 제작과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휘기가스 생산 설비, 공기 분리 장치 등 가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콜딩스는 포스코의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크루드 휘기가스를 합작법인 생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타이는 크루드 휘기가스에서 고순도 휘기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콜딩스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고순도 휘기가스를 국산화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콜딩스 관계자 아이안어 아이안어 중타이 고숨